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서울반도체 12,700원에 15% 비중이... 일단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다행이에요. 일단 서울반도체에도 지금 보면 적자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장비업종, 반도체 업종들 이런 거 지금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죠?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예를 들어 LED라든지 이런 쪽으로 엮여있다 보니까 지금 OLED라든가 마이크로 LED라든가 이런 쪽들의 성장 그리고 상승이 조금 기대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서울반도체가 지금 당장 이렇게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적자가 나는데 주가가 급등 나오는 걸 사면 문제거든요. 아까 봤던 레고캠 바이오 이런 건 적자 나는데 주가 급등 나와 있는 거 그런 거 사놓으면 아니, 적자 나는 게 지금 급등 나온 건 거품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지금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 그냥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구나예요. 거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품 아닌 자리에서 이렇게 적자가 날 것 같으면 주가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렇게 적자가 나고 안 좋은 기업이면 더 내려가야 되는데 더 내려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사는 사람이 있어서일까요? 파는 사람이 있어서일까요? 사는 사람이 있어서죠. 그럼 적자가 나는데 왜 사냐라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뭔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산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만 원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고 있지만 여기서 머물고 있다. 그거는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뭔가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서 매집을 해가지고 끌고 올라가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결국은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해서 사는 적자 막 이렇게 연속으로 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운영하다 보면 적자가 나을 수 있는데 적자라는 걸 비싸게 사면 문제지만 적자라는 걸 이렇게 싸게 들고 있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15,000원대 정도에서 1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요. 추가 매수하기에는 아직까지 여기가 바닥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의견은 드리지는 않고요. 적자가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 원을 무너뜨리고 저 아래까지 9,000원이나 8,000원까지 밀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추가 매수 고민을 하시고 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들고 가시면서 12,700원 정도쯤 되면 본전에서 일단 3분의 1 정도만 매도를 할게요. 그렇게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15,000원에서 17,000원까지 들고 가시면 되겠고 매도했는데 다시 빠지게 된다면 만 원 또는 그 이하에서 추가 매수에서 매수가 조금 조금씩 낮추면서 가져가보자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